조선시대 훈장님은 이렇게 회초리질을 했을 것입니다. 그가 만약 오른손잡이였다면 이 위치에서 회초리를 오른손에 잡고 종아리를 때렸을 것입니다. 여기 골프스윙의 핵심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는 위치를 잡고 위치에 걸맞는 자신의 주된 손에 회초리를 담아서 백스윙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. 이 회초리를 담아둔 오른손이 던지기 좋은 오른손입니다. 저도 훈장님처럼 클럽을 제 오른손에 담아두고 던져낼 것입니다. 그 오른손잡이 훈장님은 오른손 스탠스로 앉아서 회초리를 굳이 왼손으로 잡고 손목의 각도를 줄여가며 끌고 들어가며 종아리를 때리진 않았을 것입니다.